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의 반등은 반짝 반등에 그쳤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한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달 들어 네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등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시간 전에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선물 시장에서 미지수 선물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미증시 상황이 내일 우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합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이재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반등을 해줘서 조금 기분이 좋게 흘러갈까 했는데 오늘 장에 다시 좀 하락으로 마무리한 우리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환 전문가께서 지난주부터 매일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도 좀 진행을 하실 건가요? 네 이번 주도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12시 반부터 1시 반 정도 2시 정도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시장의 맥점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시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좀 참여를 하셔서 좀 더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좀 더 대응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샘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강연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트트레이딩맨 3부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같이 알려주셔야 여러분의 상황이 딱 맞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방법도 이외에도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도움들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서 많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그 전에 오늘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그래도 조금 둔화되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빠르게 그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거기에 따라서 영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도 외국이나 매도세는 이어졌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가운데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또 다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심이 좀 위축돼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부분에 의해 좀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장중에 이제 그런 움직임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급등을 살리지 못하고 상당히 큰 낙폭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 통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요일날 사실 우리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질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기에서 우리 혼자만 급포 빠졌거든요. 그 부분이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서 금요일날 다시 또 급등을 했다가 오늘 또 다시 빠진 모습 변동성은 이제 하방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하락했던 시점에서의 일방적인 변동성은 아래쪽의 확대가 아니고 이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가 시장에 이제 극에 달아서 좀 반영되는 모습을 적용적으로 보는 모습인데 아마도 이제 금융위기 때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극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건데 금융위기 때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 하한가 갔다가 오후에서 하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 갔다가 그다음날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절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도 없고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쫓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들어가면 물리게 되고요. 하한가 들어가는 걸 보고 투명에 나서게 되면 바닥에서 던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다시피 엇박자를 타해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있고 단기 매매에도 굉장히 짧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계좌의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현금화 시점이 이미 늦었다라는 점에서 주도주 쪽으로 탄력이 클 수 있는 부분 지금 오늘 장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형교 중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꽤 예전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종목들은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 IT 섹터 내에서의 일부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내에서의 일부가 오늘도 예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바닥에 가는 쪽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수급적으로 꼬였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와중에 서서히 서서히 가장 어두운 새벽에서도 그 다음 날이 밝아올 걸 대비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시장이 좀 집중하셔야 되고 주도 섹터, 주도주가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좋은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새벽에도 다음 날 날이 밝아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정말 암울하다고 표현을 해도 과연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주도주 쪽으로 전략을 공략을 해보자 이런 전략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전략들 차곡차곡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많은 분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문자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신청해 주셨습니다. 4만 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습니다. 비중 100% 갖고 계시는데 4만 3,200원이면 글쎄요. 오늘 들어가셨던지 아니면 지난 목요일쯤 이때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정말 요즘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 삼성전자는 펀드멘탈을 말할 것 없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섹터 내에서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1분기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실적이 예상치변을 상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지금 1, 2월 달 반도체 가격을 보시면 서버용 메모리나 비메모리, PC용 메모리 이런 걸 봐도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한 20% 내외 PC용 메모리는 9% 오르면서 코로나19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재고 확보 차원이든지 혹은 미리 부품을 선정하기 위한 부분이든지 어쨌든 가격이 올랐다는 부분은 희망적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강의 시간에 시황이 돼서 일단 월요일 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삼성전자 사이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전의 위기 때 상황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집중적으로 내일 분석을 해드리니까 오늘은 기술적 분석을 보시고 내일 한 번 더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급락을 겪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아쉽지만 지금 4만 3,200원에 100% 들어가셨어요. 너무 비중이 높으셨다고 했죠. 내가 지금 한 2, 3년 들고 가겠다고 하면 제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한 2, 3년 들고 가겠다고 하시면 한 10%씩 그냥 분할로 계속해서 사셨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아쉽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저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진행 중인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 PR 관계로 봤을 때는 한 4만 원 정도면 저점을 일단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저점이 잡히지 않은 상태고 4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놓고 대응을 하면 여기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펀드멘탈을 보면 아무리 코로나19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공모함을 좀 버리면서 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지지선으로 놓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제가 코로나19가 안정됐을 때 가장 급반등을 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IT 섹터 내에서 5G와 2차전지와 반도체 MLCCO 4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면 반등을 주고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6만 원 선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상담을 드렸습니다. 일단 4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목표가 6만 원 이렇게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보유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올릭스 2만 2천 원에 40% 넣는데요. 좀 잘 지지하고 있다가 어디 갔다 왔더니 좀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이게 좀 많이 한 50% 정도 빠졌다 생각해가지고 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2만 2천 원에 들어가셨고 지금 80% 갖고 계시고요. 근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가다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좀 또 떨어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또 코로나19 치료 신약을 개발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이 좀 큰 상황이라 좀 어떻게 대응하면 저 이제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비중 80% 사셨어요? 가감하시다,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가감하신 거고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이 종목 사신 거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치료제 얘기가 나오니까 사셨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뭐 예전에, 죄송합니다. 마스크 관련된 부분이나 뭐 손톱기 이런 부분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교육 관련된 종목,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 갔다가 여러 가지 종목을 지났다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마지막 이제 종착역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지금 이제 주요 섹터가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는 거거든요. 코로나19 관련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뭐 세트륨 헬스케어도 발표를 했지만 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현재 많이 테마가 형성돼 있는 종목입니다.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요. 왜 테마가 형성돼요? 테마가 형성된다는 자체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치료제가 있었다면 치료제 테마가 형성되지 않겠죠. 그 치료제만 뜰 건데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항말라리아 제대가 떴다가 또 항생제가 떴다가 최근에는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또 키농 계열 약물이 또 떴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 실제적인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테마는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관계로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22,000원에 지금 여기 들어가셨는데 저점이다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에서 들어가셨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이제 위에서 고점이 형성됐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이 형성돼 있는 거고 이 종목은 이제 35,000원대 위에서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35,000원 이상 이제 반등이 주기 어려운데 문제는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지지선이 없습니다. 아직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지선은 등락 비율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지선은 한 17,000원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 그렇죠. 그래도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일단 17,000원으로 지지선을 나와야 되고 22,000원은 이제 제가 이제 비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80% 사졌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하면 100%, 80%, 70% 속출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위쪽에서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여기 밑에서 한 종목을 지금 어떻게 보면 비중을 확 높여서 좀 손실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도 하락이 완연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종목은 절대 비중을 70%, 80%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이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80% 지금 많은데 일단 지지선은 17,000원 정도 놓으실 수밖에 없는 위치고 반등을 줬을 때 1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형성되는 데가 28,000원입니다. 그래서 28,000원 때는 지금 보시면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28,000원으로 드릴게요. 지금 22,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에서 매사진가에서 크게 많이 내려와 있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에 계속해서 좀 반등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테마에 들어올 계획성이 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28,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이 넉넉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청산을 하세요. 청산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짧게 28,0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올릭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28,000원 선 여기서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오버부 반도체요. 오버부 반도체요. 메스카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8,300원의 5%요. 8,300원의 5%요. 네 알겠습니다. 8,300원의 5%요. 3월 초쯤에 들어가셨을까요? 이 종목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좀 시장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때 또 들어가셨어요? 아휴 글쎄 말이에요. 네 일단 그 이후로 또 계속 좀 꺾여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래도 좀 비중이 크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 이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진짜 이거 뭐 시장이 밀려서 이만큼 내려왔는데는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친척한 상황을 해드리고 싶은 게 비중 5%로 해서 추가 매수 속축 물타기를 안 하고 그래도 그대로 내려오셨다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업무 반도체가 뭐 펀더멘탈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지금 뭐 코로나19 영향을 받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훼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뭐 확 훼손이 되거나 펀더멘탈 완전히 나빠지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이 감사가 뭐 이번에 3월 달에 뭐 하는데 어버버 반도체는 괜찮죠? 여러 가지 거기 저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버버 반도체에서 나는 뭐 자석취도 있고 있고 좋은 호재도 있고 확제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버버 반도체는. 펀더멘탈상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밀려 내려왔다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부분에서 차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뭐 지금 뉴스를 보시면 뭐 35규모 자사도 취득 계획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펀더멘탈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응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펀더멘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와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면 그 주가에 반응이 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또는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영향을 크게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한 4,500원 정도 놓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500원이나 내려가요? 네? 4,500원이나 지지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금 저점이 잡힌 거 아니거든요. 그럼 모범 반도체의 저점은 어디서 확인돼야 되냐면 크게 보시면 삼성전자의 저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저점이 아직 제가 아까 상당히 안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크게 개의치 마세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속도는 또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어설프게 지지선을 놓으면 손절당해요. 이만큼 잘 들고 내려왔다가 손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4,500원까지 좀 넉넉하게 잡고. 물타기 한 번 하라고요? 물타기요? 아니, 아니요. 지금 일단 4,500원까지 잡으시고. 어떻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냐면. 4,500원에서 잡고 지금 보시면 반등을 줄 거예요. 반등을 주고 오르면 1차적으로 7,000원이나 7,500원 선까지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바닥에서는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요. 반등을 주고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밀렸다 내려왔을 때 두 번째 상승할 때 요구간에서 추가로 하면 5% 정도 더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를. 그래서 추가 매수 자리는 첫 번째 반등이 아니고 두 번째 반등에서 한다. 요구만 기억하시고. 비중을 낮게 잘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반등 자리에서 찍고 올라갈 때 6,000원이나 6,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첫 번째는 올라가는 자리가 7,500원 선까지지만 여기서 받고 올라가면 목표 가격은 9,5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000원, 6,500원을 눌릴 때 잡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때 목표 가격은 9,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9,500원을 넣고. 이게 제가 8,300원에 샀는데요.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8,300원까지는 갈 확률은 있어요? 8,300원까지 갈 확률요? 당연히 있죠. 어부부 반도체는 당연히 있습니다. 8,300원까지 갈 확률이 있고 그 위까지 갈 확률도 있어요. 어부부 반도체는. 그래서 희망적으로 좀 보시고. 지지선 4,500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9,5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9,500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부부 반도체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앞으로 주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전략 세워 드린 대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기아차. 네. 기아차요. 4만원에 30%요. 4만원에 30%요. 네.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아차 4만원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아, 좀 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음, 몇 개월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에는 그래도 기아차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선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좀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오래 사셨어요, 혹시? 올해 1월, 2월? 아니, 아니요. 작년. 아, 작년에 사셨어요. 그러면 조금 이익도 났다가 다시 크게 손실이 났다가 그렇죠? 그렇게 이익 안 났어요. 아, 안 났셨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단가가 4만원이신 거죠? 네. 네. 한번 볼게요. 아, 이 종목은 자동차인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까운 말을 먼저 들을 수밖에 없네요. 보시면 이제 4만원 정도면 사실 이전에 직전에 저점이고 지지선이기 때문에 한번 뭐 이럴 때 사셨다면 사실 매수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올해 매수하셨다면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올해 매수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 책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1월달, 2월달 넘어가면서 이 반동 구간에서 뭡니까? 현대자동차 실적이 올해 엄청나게 좋아진다. 기아차를 같이 따라서 좋아진다라는 레포트들이 쏟아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레포트들이 쏟아지니까 방송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현대차, 기아차 운송장비 쪽으로 확 쏠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매수하는 게 맞는 구간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아쉽지만 어땠습니까? 그 레포트들이 쏟아질 때 외국인들의 매도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극에 달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레포트가 나온 순간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이 자동차 업종이 거기다 먼저 더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지금 떨어지는 이 각인데 이 떨어지는 폭을 보면 지금 모든 섹터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2월 초 중순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락폭을 대보면 1위 업종이 뭘 것 같습니까? 1위 업종이 바로 운송업종입니다. 운송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자동차는 지금 공당이 전부 다 셧다운됐다 그랬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유럽 공장 이번에 인도 공장까지 전부 다 셧다운됐다 그랬죠. 그러면 왜 셧다운됐냐? 이 자동차 공장은 뭡니까? 제가 이제 무방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노동지협증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오토화, 자동화 공장 시스템이 많이들 하잖아요. 물론 자동차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안에 볼트, 너트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야 돼. 노동지협증이니까 뭡니까? 코로나19에 직집 중에 있는 바는 게 이 노동지협증이 모여있는 곳에 지금 다 셧다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전부 다 닫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아직 저점도 안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시스템이 어렵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지수는 지금 21,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저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일단 너무 많이 밀려내렸기 때문에 지지수는 한 2만원까지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만원까지 잡고 이 종목은 지금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다가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좀 거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접종은. 거친 후에 반등을 주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좀 종목 교체하지 않고 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가격은 온다고 봅니다.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가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하시면 3만원 조금 넘는 가격대에서 청산을 하고 종목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두 가지인데 2만원을 지지수는 해서 3만 3천원 정도의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혹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4만원을 목표가 올 때까지 좀 들고 가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목표가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3만원까지는 언제쯤요? 3만원까지도 아마 적어도 2분기는 넘어가야 될 겁니다. 3분기는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자동차 섹터가 지금 이 코로나19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제일 크게 입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아쉽지만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참아야 되면 기다려야 되네요. 네. 그것도 뭐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아차가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핸들이 40% 들어가가 있더라고요. 네. 비중도 있으니까.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 팔 건 아니니까 조금 보유하시면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중에서 선택을 해서 대응을 하세요. 네. 그런데 물타기도 좀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 업소는 안 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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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기아차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좀 장기적으로 보자는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이엘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9,500원. 그리고 비중을 많이 실으셨네요. 비중 100% 실으셨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일단 이 계열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상승했다가 윗골이 길게 달고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좀 이렇게 등락이 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테마가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테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시세가 꺾일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대응하시기가 쉽지는 않는데 또 대부분 종목 상담이 대부분 고점에서 하였다 그렇죠. 고점에서 하였고 지금 9,500원의 비중을 100% 그렇죠. 100%, 9,500원의 100%인데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손실이 크시다 보니까 테마주에 비중을 높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1차 시세가 낮고 내려왔고 지금 2차 시세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을 때 1차 고점을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1차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렇게 돼서 내일 바로 내일 야태 음봉이라도 혹은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밀려내려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지지선은 지금 6,600원이 단기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딛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내일이라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지 못하면 좀 어려운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은 6,600원이고 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목표가격은 11,000원까지 제가 드리는데 넘어가지 못하면 일단은 본점 근처에서 최대한 붙을 때 무조건 청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금 청산하지 못하면 아래쪽에 6,600원 지지선까지 확인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9,5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 내일 돌파가 되면 계속 보유해서 11,000원까지 보시고요. 돌파가 되지 않으면 9,500원 붙은 가격대 근처에서 목표가 근처에서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청산하시는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상자의 일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과를 돌파한다면 11,000원 선까지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9,500원 선 근처에서 청산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세트로 아, 세트리온 네, 세트리온 네, 메스코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7만 5천원에 20%요. 17만 5천원에 20%요. 혹시 오늘 종가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며칠 됐는데 아, 며칠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17만 5천원에 들어가셨고 좀 하락을 하다가 손실을 보고 계시다가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코로나19 관련한 간담회 한다는 소식에 일단 세트리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일단 이제 내일 흐름이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는 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좀 매수하셨다가 좀 많이 손실이 나셨다가 오늘 한 번에 읽어야 해보고 하셨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파시지 그러셨어요. 네? 네,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세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상한가까지 갔고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올랐고 세트리온도 좀 올랐는데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임상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론에 이제 인터뷰가 노출했죠. 그렇게 하면 이제 급등을 했는데 내일 시장 반응은 사실 제가 볼 때의 쾌천입니다. 내일 시장 반응은. 왜 쾌천이냐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7월달이라는 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처음에 생각했던 호재보다 좀 모자란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모자란다 받아들인 이후에 그래도 희망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18만 거의 6,500원 지금 직전 고점 매물 때까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좀 은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좀 해야 되고 내일과 모레 좀 밀릴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처음에는 좀 모자란다 받아들였던 게 그래도 희망적이라는 부분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이때 지금 예상하는 그림은 밀린 이후에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격 가격은 18만 5천 원으로 드릴게요. 18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고 못 넘어가면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 넘어가지 못하면 전량 청산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매수하신 가격까지 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고 꺾이면 다시 여기 밑에까지 또 좀 한 템포 기다려야 된다. 그게 싫으니까. 손절 가격은 제가 좀 짧게 드릴게요. 16만 원으로 짧게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되면 여기 지지로 받고 올라가서 18만 5천 원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한 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지만 내일과 모레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하시고 지지선 16만 원은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내일 팔지 말아요? 만약에 내일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생각 드시면 본전에라도 팔겠다 하면 파셔도 돼요.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내려면 또 사지 뭐. 그렇게 낫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셀트리온 상담해드렸습니다. 목표가 18만 5천 원. 그리고 지지선 16만 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한가요? SNS텍. SNS텍이요. 매수과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000원이요. 14,000원이고 비중은 몇 퍼센트세요? 한 30%세요. 30%이요. 알겠습니다. SNS텍 14,000원에 30% 갖고 계시고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금요일장에 일단 들어가셨는데 금요일장이 우리 시장님이 좀 반응이 나와줬는데 오늘 다시 꺾여가지고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드릴게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비중이니까 14,000원에 들어왔고 비중이 30% 다르죠. 이 종목 특별히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전에 들어갔다가 자꾸 떨어져서 팔았다가 다시 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 나쁜 종목은 오늘 또 10%가 떨어지는데 내일 또 떨어질까 그게 궁금해서요. 그렇다. 이 종목 지금 현재는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정도 급등량이 나온다. 그렇죠. 오르면 10% 이상 내리면 또 10% 이상 이렇게 지금 가기 때문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사실 좀 걱정이 된다. 그런데 한 번쯤 사볼 만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 사볼 만한 종목입니다. 한 번 사볼 만한 종목이고 이 가격대면 한 번쯤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특별히 잘못하셨다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 10%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뭐 걱정이 된다라는 건 이해가 가시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IT 소재 관련돼가지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왔다. 그렇죠. 그리고 IT 코로나19 관련된 초창기에도 하락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박스건을 좀 버텼고 이렇게 이제 버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었는데 워낙 시장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은 버티던 종목들도 좀 내려왔다. 그렇죠. 하지만 이 내려오는 폭을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에 12,000원 정도 찍으면서 저점이 좀 형성될 수 있는 모양을 좀 잡거든요. 그래서 12,000원이 일단 지지되는지 먼저 좀 보시고요. 1차 지지선은 12,000원 2차 지지선은 이제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데 만 원 정도로 놓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 종목 상담할 때 말씀드렸던 라인이죠. 그래서 12,000원과 만 원 이 사이를 지지선으로 좀 놓으시고요. 아마 지금 현재 모양으로는 시장이 너무 급나가지 않으면 여기 지지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격은 위쪽에 18,500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목표가격의 계류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연 저기까지 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목표가격을 좀 높게 드리거나 좀 낮게 드리는 경우는 펀더멘탈이 해소돼서 내려온 종목은 목표가격을 낮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좀 덜 해소되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 목표가격을 정상적으로 드리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 급하면 올라갈 때도 항상 급하게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18,500원까지 잡으시고요. 1차 지지선은 12,000원 정도 잡으시고 만에 하나 시장이 이번 주에 급락해서 이탈되면 만원까지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했던 부분은 다시 복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지지선은 만원과 만 2,000원 이렇게 잡고 목표가격은 18,500원까지 잡는데 다른 종목보다 절대 약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SNS 택 상담해 드렸습니다. 만원에서 만 2,000원 지지선 그리고 목표가 만 8,500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S&P500이 마이너스 1.6% 나스닥이 마이너스 0.59%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연준이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문자 들어와 있네요. 바디텍 매드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2,700원 그리고 비중 10% 갖고 계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12,700원을 매수하셨고요. 오늘 종가 11,100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관련한 테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진단키트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가 실제적으로 있는 종목도 있고 그냥 치료제 개념이 아닌 유전자 진단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일단 진단만 들어가면 다 엮여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등락은 굉장히 테마준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승 이후에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주가 등락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부분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바로 볼게요. 보시면 1차적으로 상승을 한번 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컸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외물대가 형성되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반등이 굉장히 약하게 나옵니다. 사실 이 정도 올라왔을 때 2차 반등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의 강한 테마가 형성될 때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후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박스컨 등락입니다. 박스컨 등락 오히려 이제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좀 쌓여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14,000원 정도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고 1,7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9,800원입니다. 9,800원 지지선이고 지금 현재 등락을 보면 아마 반등은 매수가 이상으로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넘어갈 수 있냐 부분은 제가 봤던 이 종목은 캐치원입니다. 그래서 9,800원 지지선을 해서 목표가격을 14,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디텍매드 상담해드렸습니다. 9,800원 지지선 그리고 목표가 14,000원 이렇게 설정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어서 오늘 이지환 전문가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 월요일 이 시간에 늘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변동증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수급적인 모습에서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지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과 오늘 월요일까지 6일 동안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4조가 넘는 매도 기록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사고 기계적으로 파는 겁니다. ETF 물량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줄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ETF 비중이 20% 정도 내외인데 이걸 15%로 낮춰 그러면 5%는 뭡니까? 시장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파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15%를 20%로 채워 이러면 또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계속 사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반해서 들어오는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이어지는 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코스닥 시장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 2350억 정도 지난주와 이번 주는 매수를 좀 보여줬고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3만 8천 계약 매수가 들어왔고 특이한 부분은 옵션 시장이죠. 보시면 옵션 시장에서 1823억 한 주에 1823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콜옵션은 36억 정도 매도가 들어왔고 문제는 이게 샀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상기한이고 팔았기 때문에 하방 쪽에 내려가는 지금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너무 난폭하게 했던 부분은 좀 줄어들는데 그 이유는 포도옵션 가격이 우리 시장의 한 10% 하락할 때도 포도옵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정도 오르면 포도옵션 가격이 몇 배 올라야 되는데 두 배 오르기도 지금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하방 쪽에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우리 시장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급락의 사태를 겪었던 건 알고 계신 것처럼 유가 급락 때부터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부터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정치시장이 급격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가 급락이라는 건 파생 쪽에서 지금 하방 쪽으로 대규모 매도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유가 급락과 함께 대규모 들어왔던 파생 쪽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기록적으로 어느 정도 청산 시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들어왔던 매도 물량이 시장이 재차 하락을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 부분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락 쪽의 변동폭도 어느 정도는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좀 보면 여전히 IT 섹터 한 주간에 16%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매도폭이 2조 4천억이 됩니다. 여기에 기간도 같이 매도를 하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버렸죠. 기간도 좀 방어를 하고 연기금도 조금 저점 매수를 하다가 시장이 너무 극박하게 하락하니까 그냥 같이 매도를 던져버렸죠.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의약과외협종이 2.44% 소폭 하락했습니다. 역시 좀 버티는 건데 외국인들이 쇼커보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이 정도 하락하면 매도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쇼커보 물량이 좀 들어왔고 기간도 쇼커보 물량이 좀 들어오면서 일부 보시면 삼성바이올로직스라든지 세트리온 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은 하락이 지난주에 제한됐었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장비협종을 보시면 제가 늘 강조했지만 기록적입니다. 24% 4분의 1 토막 정도 하락을 했죠. 아까 종목상단에서 기하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지휘합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지식적으로 받고 공장이 전부 셧다운되는 가장 큰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중적으로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외국인들은 3,900원 1,13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어디가 지금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있는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몇 주간 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피해가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화학 섹터도 역시 반등을 기관들 매수세를 줬다가 16% 넘는 급락했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으로 바닷가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큼 그런 시장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급락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들이 4,700 정도 매도했고 기관이 소풍 매수했는데 쇼크몬 물량이 빼고 나면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버텼던 식품하고 유통업종도 접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일단 덜 하락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작 하락이 깊어지면 같이 얻어맞는다라고 했는데 유통이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IT협정보보다 더 크게 하락을 했죠. 외국인들이 7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지지난주까지는 어느 정도 유통이나 식품이 방어가 됐는데 2분째 하락폭을 보면 그런 정도로 방어가 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좀 덜 내려가는 쪽으로 옮겨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IT 섹터 주도주로 옮겨 놓는 게 좀 맞을 때 더 크게 맞더라도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덜 하락하는 쪽에 가면 내려갈 때 결국 다 얻어맞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건설업종이 지난주 급반동을 좋을 때 GS건설이나 약간 대형규 위주로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 21% 폭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커포기 하락인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결국에는 좀 덜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놓은 종목들은 그 주만 덜 내려가는 건 한 주 지나도 같이 얻어맞는다. 그렇죠. 문제는 얻어맞고 난 뒤에 올라갈 때 뭡니까? IT는 만약에 세게 얻어맞아도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식품이나 유통이나 건설이나 화학이나 이런 종목은 얻어맞을 건 다 같이 얻어맞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약하다고 그렇죠. 그러면 저런 종목에 옮겨가서 일시적으로 피난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 상담 보면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하고 저런 쪽 섹터 쪽으로 피해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은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IT에서 대규모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나가는 쪽에 집중을 했다가 최근에 보면 좀 사는 종목들도 있다. 그렇죠. 일부 IT 섹터 내에서 보시면 오늘도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게 예전에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금 군데군데 하나씩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핵심 장균형목들은 이제 좀 보면 산다는 느낌이 좀 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의학바이오 쪽은 매수로 좀 잡혔죠. 매수로 좀 잡혔는데 쇼커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 제약사들은 일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이원화를 좀 시켜가지고 이쪽은 매수 조건이 가능한 섹터 이쪽은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섹터 이렇게 의학바이오 나누어야 되고 아마도 치료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과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트리온 제약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임상 대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했듯이 지금 외국도 보면 릴리나 길러저사나 또 독일의 제약회사나 예전에 어떤 루머성이라면 지금은 글로벌한 제약회사들이 이미 임상 전 단계까지 갔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쪽에 우리나라와 연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IT 섹터와 함께 이런 대형 제약사 쪽으로 주도 섹터가 같이 좀 형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이 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 소급을 좀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좀 아시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작년에도 지금 두 번의 저점을 만들 때 8월달과 12월달 이전에 두 번의 저점을 만들 때 저점을 전부 다 기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저점을 외국에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기간이 만들고 그 기간이 물량을 다시 외국에 넘겨주는 이게 이제 손순환인데 우리 구조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뭡니까 이만큼 밀려내로 하는데도 기간들이 잘 안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저점을 논하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거고 연기금에 특히 이제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연기금이 우리나라 지금 포로를 보면 한 10배 정도 붙을 때 좀 샀다가 퍼가 한 12배 이렇게 넘어가면 또 매수 중단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연기금도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오죠. IT1부에서 장기주를 지금 오늘 매수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의약과요소에서는 거의 지금 쇼크버링 물량의 단기 위주의 매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식품과 유통 쪽에 지금 매수가 기간들 매수가 계속해서 잡혔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는 쇼크버링 물량이었기 때문에 저기를 피난처로 가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기간들의 매수가 이어지는데 물량이 워낙 미미하게 때문에 크게 대세에 영향을 줄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급락을 하고 금요일날 급등했을 때 비웩스라든지 비웩스라든지 웹젠이라든지 상한가가 하는 종목들 꽤 나았다 그렇죠. 그 상한가가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단기간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웩스 같은 것도 하루 이틀 전에 보면 공매도가 대차장구가 비이성적으로 확 늘어났죠. 그런 부분들이 보시면 상한가에 다 진입을 그러니까 내가 좀 짧은 매매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실적이나 펀드멘터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도가 무조건 많은 종목에서 단기 급반등이 나올 때 짧게 동참해서 당일날 청산하거나 혹은 1박 2일 정도 짧게 잡고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에 접근하는 게 유일한 단타 테마를 제외한 유일한 단타가 공매도 많은 종목에 접근하는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지금 어떠냐면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데 반등이 그렇죠. 한 번에 나올 때 그럴 때 바로 현금화를 시켜버려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현금화시켜서 현금을 보유하는 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손실이 많이 나서 그 현금을 가지고 뭡니까 이후에 반등해서 좀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넘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추격의 위험입니다. 지금 변동성장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금요일날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쫓아가가지고 종가를 매수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갬락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못 붙이면 계속 또 팔아야 되네요. 계속 그렇게 엇박자를 타게 돼서 추격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할 때보다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사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미국장이 차라리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시장 갬락으로 시작할 때 차라리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상승장에 쫓아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아드로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죠. 빨간불이 좀 들어오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할 때도 버텼던 섹터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시장이 큰 폭으로 내려가는데 플러스권에서 혹은 보악권에서 움직이는 게 여기가 이제 좀 들어왔다고 하죠. 아직까지는 가치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IT 섹터들이 떨어질 때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IT 섹터들이 일부는 덜 떨어진다. 그렇죠. 시장보다. 그 말은 뭐냐면 인지에는 뭡니까? 이런 핵심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올라가면서 시세를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현금화 잘 되어 있고 주도적으로 옮겨가는 전략이라면 조금 조금씩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 종목이 너무 많거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기 어렵다. 그 부분들은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간 전략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장중 방송에 들어오셔서 같이 그때그때 많은 전략을 선택을 하시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전략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큰 폭을 닫힐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즈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려워서 참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낮 12시 30분에도 이즈환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꼭 참여를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꼭 챙겨가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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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